아 여기서 샤워하라고? 아 근데 탄대니까 여기 나 농담이 아니야 야 떡볶이가 있어 와 응 에너지가 아주 그냥 물에서 눈이 망망을 힘들어 힘들어? 오늘 찜질방 갈까? 찜질방? 응 여기 태국에 찜질방 있어? 있어요 좋아? 한국보다 좋아 진짜? 응 찜질방은 한국이 세계 최고인데 가 가? 응 여기 다 온 것 같은데? 큰일날 맘마 응 맞아 어디다 대 응 여기 사우나 맞아? 응 집 같아 그냥 이름이 많이 없어 사회 이름이 집이야? 응 소나한테 어떻게 해 하나가 생긴다고? 응 응 소나이 울어 응 응 응 그냥 집같이 생겼는데 응 사이디카 사이디카 아 응 사우나를 하실까?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아 여기는 아 여기 푸잉 양대야오 아 응 여기는 여자만 시골 분들 여기서 사우나 하시네요 이런식으로 콜라 락카 타올라이예요? 콜라 하시빵 룩사오 똥짜이예요? 네 가 마이 똥짜이예요? 덱프리 응 응 알았어 이거 안 남고 있어요? 여기서 사우라고? 알았어 여기 음료수 코코넛 같은것도 있고 마파오성 하이넬카 코코넛이 물이 꽉 차있어 와 수저로 이렇게 긁어놓은거 같아요 아 아 오빠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? 소연이 먹는거봐 좋아해? 아빠가 줄게 게임 응 응 응 아이고 응 오빠 얘기해 오빠 나 먼저 사야해 아 먼저 해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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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러고 들어가? 응 응 응 응 빠이빠이 응 온도가 엄청 높던데 응 아니 근데 시골에 이런게 있는것만도 어디야? 응 응 응 너무 많아 응 시원하다 시원해? 시원해? 응 흑 흑아 너 얼굴이 탔어 응 응 냉라요 응 흑 망가스 아 이렇게 탄대니까 여기 정말 농담이 아니야 흑 응 적당히 뜨겁게 해야지 흑 흑 흑 오빠도 하고 올게 응 흑 흑 흑 아 뜨거워 흑 흑 와 너무 뜨겁네 아 근데 냄새가 태국 한방 약재 냄새가 진동을 하네 아 좀 독하긴 한데 와 어우 와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어 한국보다 한 두 배는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응 한국어로 이렇게 냄새는 없어 응 러시 하얀 미 미 싸몬파이 싸몬파이 싸몬파이냄새랑 쑥 쑥냄새 요런것쯤 나는데 응 피골이 이렇게 한번 넣었어 응 한국어로 오타 벗었어 응 깜짝이야 아 여기는 오타 안벗지 사우나에서 모그탕에서 그치 응 어 창피해 창피해 뭐 여자끼리인데 뭐 창피해 이 사람이 안 똑같아 아이 그래 오빠 여기 자주 와야돼 왜왜 오빠 힘 좀 써 힘 무슨 힘을 써 또 건강해줘야지 오빠 빨리 죽으면 어떡해 진짜 뭐래 살거야 서윤이 한 50살 때까지 살아야지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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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고 여기 미 하얼빵 없어 응 웃긴 틴 아이디 야시장 가 야시장 야시장 그래 네 오늘 제대로 현지 사우나 체험 한번 해봤는데 나름 올만 하네요 오늘 화요일인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네 뭐 먹고싶어 뭐 어디 먹을까 어 핏셋 맨날 똑같이 뭐 시장이 뭐 벌레튀김 뭐 먹을래 안 먹어 안 먹어 특별한데 초밥 초밥 안 먹어 오빠 떡볶이 먹어요 어 우와 태국 시골에 떡볶이가 있어 와 먹고싶어요 아 먹고싶어 응 와 어디가 한국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떡볶이가 야 여깄네 오뎅하고 같이 야 아니 침콘 다이마이카 응 먹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맛인지 조금 매워요 아 어 루다양아이 파사까울리 허이파기 유치까울리 차이마이카 마이로 파이팅 아 아 좀 먹어봐 면 맛있어 살짝 맵다 응 살짝 매운데 한국 시장에서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진짜 맛있는 정도는 아니고 예 그래도 중간 이상 예 한 70점 정도일 수 있을 거 같아 아니 알로이카 어 티까울리 딸라 타오깐 네 어 와 여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 첩킨 떡볶이 마이카 첩 아 우리 현지인이신데 우리나라 떡볶이를 진짜 아 아 아 아 아 우리는 요거에다가 치즈 토핑 세메 네 요런식으로 59백짜리를 이렇게 주네 살짝 달기는 한데 맛있습니다 예 란츠 알라이나카 떡집 떡집 아 떡집이래요 예 김밥도 팔아 와 치즈 토핑을 해서 그렇게 위에서 구워주네 안녕히 가세요 아 아 한국말 주자네 야 떡집이였습니다 예 선이 더워 선이 더워 가자 여러분 구독 부탁드려요 고마워